집에서 호키백 사이즈가 한 2정도 되더라구요 여기 안에 넣을 신비를 낱개로 된 걸 하나씩 담아봐야겠어요 잠 보다가 되게 어두운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집값 인사하는 분들을 지금 집주인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진짜 이게 너무 많아 그치? 마음이 마음이 지금 되게 혼란하네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보 브랜든의 구디백을 먼저 포장을 할 거예요 얘도 30개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애들 데리러 갈 때가 돼가지고 이따 와서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은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파쿠르라고 저희가 체육 활동을 또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갔다가 올 생각입니다 간신히 오늘 한 자리 남은 마지막 자리를 주차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하다가 딱 지금 저희 상황에 걸맞는 두바이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바이의 집값이 1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오른 편이에요 두바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 주변 환경들이 불안정할수록 두바이의 집값은 조금 더 오르더라고요 월세가 좀 오르고 근데 또 그 집이 다 채워지지 않은 집들도 많아요 빈집이 많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저희 예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집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주변 분들이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서 고점이라고 했을 때였거든요 내년쯤 정도 되면 월세가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와 예측을 하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거죠 재계약 관련해서 이제 집주인이 연락을 주시고 집값에 대해서 쫙 주변에 다시 봤는데 훨씬 정말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가 감당을 못할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집주인이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주셨어요 물론 전에 계약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봤답니다 오늘 아침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1년 더 이 집에 있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내년에 과연 이 집값이 안정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이사를 가지 않을까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아파서 약만 놓칠 수 있었는데 참았어. 참아. 아우! 딴징진. 아니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빠가 가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거짓말도 하네. 그래도 갑시다. 응? 자. 어지러워. 찾아가자. 응! 상추 좀 대고 먹이셔주세요. 저희는 파쿠르에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가서 애들 어떻게 하는지. 에밀리 잘한다. 에밀리 얼른 오세요. 집으로 갑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엄마가 빨리 갖다줘. BTS 노래 틀어줘. 민니가 소망 짓났어. 오빠가 거짓말 가져오네. 오빠가 거짓말 했어요. 조용히하세요. 그러면 노래 안 틀어줘. 케이크 트림핑 노래 해줘. 아니 오빠 노래야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포장됐다 알았지? 굿 I've got lots of things for study 3 레더 here 왜 이렇게 말했죠? 잘하네 우리 강아지들 에밀리 조용히 이렇게 말하게 끝나면 도와줄거지? 응 내가 도와줄게 요새 선물 주는걸 누가 알기였어? 엄마 나미 이쁘게 해라 에밀리 Look at that 왜 이렇게 하는거지? I've got hard work 이쁘게 해야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우리도 좋음이 아니기라도 힘드래 아 그리고 우리 이사 안가기로 했어 왜? 에밀리 브랜드니 이사가기 싫다고 그래서 아들아 보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어 근데 그 주인은? 어? 여기 주인은? 어 조금 돈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주기로 했어 누구? 여기 집주인한테 돈 더 주기로 했어 괜찮아 탕수육 소스 아니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있고 다른데 한번 또 이사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뭐하면 돼? I'll give you this 음 큰일이야 없죠? 좋은 쇼핑백 이거 너무 못생겼어? 어 조금 마땅한 쇼핑백이 없어서 여기 넣어둔다니까 브랜드는 이거 못생겼대요 그래도 나 없어서 이거 스포시 1개 어 그거 예쁘지? 오 예뻐 예뻐 이 쇼핑백이 더 이쁘대요 여기다 넣어주자 그럼 브랜드네 할로윈 선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박스러워 그리고 원준이는 개학하고 나서 가장 빨리 일어났어 오늘 제일 처음으로 일어났고 친구들 선물 준다는 생각이 신나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엄마가 드릴게 엄마가 가자 가자 지금 어제보단 일러 지금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야? 그게 뭐야? 어떤 말이야? 그림 아닌 거야? 오늘이 할로윈 이벤트가 있는 날이에요 꿈에 보고 공원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소리 끌어주세요 이제 동네 꼬마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사탕을 얻으러 올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거미줄 귀걸이를 하고 있고요 서로 우리 색깔이 좋아해 앞에 sarg 올 거 같은데 그 사탕을 하고 있어요 뭐지? 오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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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엉 나의 머리 어떻게 안해? 검색해봐 하하 부드러워 엄마가 해주셨대요 되게 잘하셨다 마음에 들어? 응 5분 후에 5분 후에 5분 후에 아, 이제 얼굴을 다 마셨어? 네, 그럼요! 해봅시다 뭐지? 감사합니다 5분 후에 5분 후에 1분 후에 1분 후에 1분 후에 1분 후에 1분 후에 1분 후에 2분 후에 3, 2, 1, 시작 삼사탕을 하나 2개 주문했습니다 멍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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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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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어케나 펌 Conse 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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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때